희망 호박집어쳐 괜찮은데? 아클만 원투원클하면 된다 희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희히히히히히히히히 아니 왜 이딴 건 맨날 하지? 정 구했어 덤덤 아! 잘 떴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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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혹적인 알파 왜 쎄는 왜 쎄요? 시간에 뭐래 저거 육강령 때문에 쓸만할 것 같다 R 그래서 밤손 나와서 돈 빨아먹어야 제맛인데 부채가 생겼다 부채에서 재구성 나오면 끝난다 그래서 안 끝나는구나 아니 도갈주오 삼손으로 돈먹기 왜 쎄 삼손 쓰려고 쓰는거지 으잇 까비 연막탄 와 쳐다보면 연막탄 들고 가고 싶 꼴을 때가 많아 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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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세에서 격돌 나오면 화난다 리얼루 짠 호호야 표적화 알만한데 따색이라 공격력에 올인해서 막기전에 적을 죽이려곤 합니다 아픈건 싫으니까 공격력에 올인하려 합니다 호호야 옘잘잘잘 호시나 끼는게 나겠지 여기서 맞은건 좀 차니까 우와 됐다 좋다 도박칩이 있으니까 마키나가 더 낫지 않을까 도박칩인데 아픈 어 나머지 두개가 너무 맘앉듬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롸 오호호호호 빠빨빨빨 어 에반데 에바임 그래도 마요 하나만 건졌으면 됐다 하나만 잘 넣었어도 됐지 다 잘할 수는 없어 하나만 잘하면 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호호호호 잠시만 오 이분 보수유를 안 먹었나요? 네 보수유를 안 다녀 답변 고마워 대단하게 아깝다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도 좀 땡기긴 한데 진노 카드가 진노 카드 진노 카드 비율 떨어지면 템포 떨어져서 안 돼 형 같은 보수를 깨면 참 큰 상자를 주는데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아니 이 사람 이거 사기 치면 잡혀가 아 하기도 1112 신고임 진짜 모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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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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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왓처는 더 상향해야 돼 아님 말고 기본 카드로 타락주고 기본 유물에 가지줘야 돼 포션 좀더 엘리트 두 마리 충분하겠지 포션이 없어서 좀 약불피 너무 편하고 겁나 세네 와 아클 카드보다 센 디펙트 카드 역시 디펙트 밀집? 이라는 게 갓깁니다 여러분 타격왕선을 쓰면 밀집이라는 게 갓깁니다 어? 지불 근데 진로가 없네 어? 어? 왓처 국내산 카드 안쓰는 매곡 논란 외세에 물든 왓처 방어 할 게 없다 할 수도 없고 아니 왓처 국내산 카드 법도로 왜 이럼 골치 카드 안 돼 침 징도 카드가 2개씩 있어야 되는 이유 추월 언제 줌? 추월 손절 능신수연 엘리트 하나 둘 셋 상점을 가는게 더 낫겠지 걱정 제거니까 근데 이쪽에 물음표 4개 있는데요 4개나 가면은 제거 나오지 않을까? 4평 상점여 물음표는 상점 가능성 높음 4평 박스 역이야 아이고 세상에 너무 맘에 졌다 옵션이 없어서 그래 만뿍 도발광기 돈먹어서 물음표에서 상자만 나올 듯 그런듯 실시간으로 바뀌는 자막 존매 아 이거 맞는거 진짜 별로네 산마까지 왔으면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왜 없냐고 홀렛렛라임맛 아 저거 쓸걸 4평 들어볼거야 뭐 암튼 모기 출구 왜 나옴 감사 압도적 감사 뭘로 표 갈까 상점 봐야 되니까 첨탑도 디펙터부터 시작하는거 보고싶은듯 퀴퀴퀴퀴퀴퀴 왓처 스킵 파지는 첨탑 아니 700원 있다고 상점팩 나오라고 얘는 필요없을땐 맨날 쳐놔가지고 오호하더니 지금이야 지금 빨리 나와 오호 제가요 친구 돈이 많잖아요 아 돈 많으니깐 빨리 나왔어 내 돈 가져가라고 마을놈아 이제 정신수양말고 넣을 카드 없을거같은 어 어 초발까지 들고왔어 대박 손수 괜찮지 않을까 그 뭐야 그거 그 단어 있잖아 티 티 피 오 티오피빠빠빠 하시라구요 맞아 낄낄낄빠빠 하시라구요 아카베코 왜 쌌지 약간 또 잘 풀려서 생각 없어졌다 잘 풀리면 아무 생각 없지 아니 잘 풀리는 데 생각을 왜 한 어 광기 빼 AAAA Е 어? 암퍼내 안좋네 하지만 잘 잡혔죠 뭐야 썸사 썸사봄 지금? 겁나 쎄는 눈물 모양 목걸이 없지 넌 너증서 암만해봐 아 아 아 아 달빙이 꿈치네 아 아 아 음 안녕하세요 락은 들고 있어야겠지 왜 쎄는 들고 있자 왜 쎄요 아 아 저백도 거의 그만 넣는다 게임 더럽게 하네 진짜 아유 미워 길가게 안 나온다 영 스택 거론 혹시 왓챠가 첨탑 오르는 이유가 시시한 첨탑은 전면 중지한다 인가요? 심장성 내가 최고란걸 똑똑히 보여주마 똑똑히 보여주마 어 어? 지옥불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수도 있다 어 무엇이로 넓은 왓챠가 왓챠가 암 왓챠가 한반도 왓챠가 그 실패 아직 심장 남아있대 깎아털 왜 나와 이털색 영웅원일때 알아봤다 돌려차기... 돌려차기에다가 광기 넣을만한데 아넷 액마땜에 핸드 터질텐데 순수로 상태 이상을 태우는게 제일 좋겠지만 뭐 언제나 뜻대로 되는게 아니니까 근데 인공물을 왜 안먹었음 우리가 쳐 영웅양간식 우리와 쳐 영웅양간식 아넷 이틀은 수아 내면에 하나 하나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요? 이르 인공물보단 자연물이 많으니까 자연물 먹으려고 인공물이 더 맛있었는데 액상과당 너로스 선물 3번이나 발동했어 아니? 아니 다른 캐릭터 하면은 막 고기 144헬 이러는데 왜 병실의 깃털 인공물보단 자연물